색깔이 나와요. 근데 우리가 이런 환경에서 계속해서 빨래를 해왔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애들이 있는 지선 씨는 너무 놀라는 거죠. 정말 지선 씨 표정이 정말 속상해 보여요. 근데 제가 이런 환경에서 애들 옷을 빨았다는 생각을 하니까 너무 속상해 지금 막. 빨리 해야 돼 빨리. 괜찮아요 이제 알았으니까. 회파리 같은 거. 근데 주부님들이 또 하나 오해를 하시는 게 세탁기를 돌리시고 물건을 꺼내고 꼭 세탁기를 닫으세요. 근데 절대로 닫지 마세요. 세탁기를 열어서. 왜냐면 우리가 습하게 물로다가. 항상 열어놓으라고요. 항상 열어놓으세요. 난데. 누구 열어세요? 그 저기 세탁기 뚜껑 열어놔야 된대요. 빙소사. 빙소사 넣고. 일단 그냥 열어만 나. 집어와서 내가 해줄 테니까. 뚜껑을 열어놔. 어 뭐 사랑해. 아니 정보도 바로만 알려줘야 되니까. 근데 저희 같은 분들은. 젊은 친구들은 드럼 세탁기 많이 이용하거든요. 그래요. 그것도 똑같습니까? 아니 드럼 세탁기는 밑에 보시면은. 휠터가 있어요. 네네. 휠터가 이렇게 동그랗고. 그거를 자주 빼셔가지고 청소를 해주시면 돼요. 그 청소를 하실 때도. 제가 권장하는 거는. 식초를 충분히 뿌리시고. 솔로다가 닦아주시면. 닦으시면서 놀래요. 저 아무리 좋은 방법도 과일불급을 했는데. 얼마 정도에 한 번씩 빙소사 청소를 해주는 게. 이 세탁기의 수명에 가장 좋습니까? 이거는 자주 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냥 1년에 한 번 정도 하시는데. 이제 세탁기가 소독이 되는 거죠. 이렇게 묵은 때가 안 생기죠. 이제 먼지와 균이 살아 숨쉬는 거. 어디에요? 욕실로 한 번 가봅시다. 아 욕실이 동행할 때의 천지야. 욕실은 너무 센데. 욕실 또한 청소의 구답. 김신옥 주부님의 비밀 변기는 식초입니까? 아니야 아니야. 어? 어? 식초로 버렸어요 욕실에서. 오늘. 어 이게 뭐야? 식초 위에서. 린스. 린스요? 린스? 릴도 없이 린스 하나로. 린스를 미끌미끌 걸어서 안 닦여요 선생님. 여러분 잠시만 타이. 이게요. 도저히 제가 생각을 하기에 말이 안 되는 게요. 청소라 하면 물이 먼저 기본이 되어서 다 닦은 다음에 그다음에 마른 걸레 가지고 물기를 닦아내서 깨끗하게 만드는 게 그게 청소의 일부분인데. 근데 어떻게 물 없이 말이나 돼요? 상식적으로 지금 다들 납득이 안 된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이제 보여주셔야 됩니다. 그렇죠 상식을 뛰어넘어서 우리 집을 칠성급 호텔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제발 만들어주세요. 보세요 보세요. 자 들어왔시죠. 우리 물대 낀 거울. 보세요 이렇게 물대 많이 끼죠. 샤워에. 청소를 안해서 안 끼는 게 아니라 청소를 잘하시는 주부들도 물대 때문에 항상 고민을 하세요. 매일 힘들어하고. 린스 들어가죠. 린스를. 사실은 뭐 가정에 린스 없는 분들 없을 겁니다. 다 린스는 있는데. 린스는 마트 가면요. 샴푸 살 때 원프런스 원. 크레에 린스가 많이 남아요. 그래서 유통기한 남자들은 또 린스 잘 안 써요. 안 써요 많이. 그리고 이게 유통기한 진한 린스를 써도 상관없다는 거죠? 상관없어요. 이렇게 이제 충분히 구려주신 다음에. 제가 여기 닦아볼게요. 볼게요. 과연. 이걸 또 힘들어서 닦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슬슬 문지러주세요. 안 나요. 일단 뿌워해지네요. 안 나고 그다음에 이렇게 닦았으면 여기 이제 안 닦은 면을. 우와 완전 깨끗해. 우와 신기하다. 우와 이게 한 대 안 한 대 비교해보세요. 우와 말이 안 돼. 이게 따로 여기만 따로 더운을 붙여간 거 같아. 세 번 세 번 해보세요. 아니 보세요 강우동 씨 깨끗해요. 우와 진짜 이거예요? 네. 우와 진짜 잘생겼다. 우와. 깜짝 놀랐어 내 얼굴 보고 와. 그냥 쓱 대고 쓱 가면. 네 얼굴이 나오셔서 한번 실제 숙숙생활 하시잖아요. 민스를 해가지고 한번 옆에 닦아보세요. 이게 주부 코다리에 손을 떼 버리는 건지. 그리고 그거보건만 닦으면 되겠네. 어우 정말. 장난 아니지 기분까지 깨끗해져요. 장난 아니지? 장난 아니에요. 장난. 아 이게 진짜 깨끗해지는구나. 쟤가 아니고 지금 새로 산 거예요. 새 거 새 거. 믿을 수가 없어 믿을 수가 없어. 그래요 욕실 들어가면 거울이 이 정도는 돼야 돼요. 남자 아이돌 속에서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쓰기 때문에 정말 거울에 많은 것들이 붙어있거든요. 뭐가 붙어있어요? 이것저것 한번 이것저것 붙어져야지. 정말 저렇게 물로 한번 싹 뿌려도 안 떨어지거든요. 근데 린스로 저렇게 된다면 너무너무 신기하고 얘들아 형씨가 저거 좀 닦아. 린스로 닦아버려. 형씨 나 불러줘요. 숙소에 나 불러줘. 근데 형식씨 있을 때. 형식씨 있을 때. 따로 살아요 따로 살아요. 세면대는 어떻게 청소할 수 있는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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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